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퍼스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 원을 처음 배우면서 컴퍼스를 사용해서 원을 그려볼텐데 컴퍼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원의 중심과 원을 그릴 수 있는 연필을 고정하는 부분 손잡이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컴퍼스를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는 연필과 중심의 길이를 먼저 맞춰주는 겁니다 연필을 안에 넣어 주는데 지금 동영상으로는 여러분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집에서 컴퍼스를 한번 가지고 따라 해 보세요 연필을 이렇게 모아 두면 여기 연필과 중심의 길이를 손으로 맞출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길이가 연필이 더 짧고 중심이 더 길게 되면 자 보시나요 지금 연필이 더 위쪽에 있죠 그러면 원을 그릴 때 더 기울어져서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혹은 연필이 더 길게 되면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중심이 길어서 원을 그릴 때 연필이 너무 아래쪽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필이 더 길 경우에는 중심이 너무 낮아서 원을 그리기가 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원의 중심과 연필의 길을 이렇게 끝에 맞춰 주셔야 돼요 끝에 손으로 이렇게 맞춰 주세요 연필을 중심보다 짧게 더 길게 해서 한번 따라 해 보십시오 이건 본인이 해야 어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불편하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필과 원의 중심의 길을 맞춰 주세요 맞춘 다음에 여기를 잘 고정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조여 주시면 연필의 길이 맞았죠 두 번째는 반지름의 길이를 재워 주는 겁니다 우리 원을 그릴 때 지름의 길을 재시면 안 되고요 반지름의 길을 재주의한다는 건 다 알고 있죠 반지름의 길을 재울 때에는 원의 중심을 0에 두고 연필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반지름의 길이가 3cm인 원을 한번 그려 볼게요 원의 중심과 연필의 길을 이렇게 잘 맞춰 주시면 됩니다 여기 잘 보이시나요? 원의 중심, 연필 이렇게 반지름의 길이까지 맞춰 주었어요 그러면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손이 좀 작잖아요 힘도 좀 약하고 그래서 원을 그릴 때는 중심에만 힘을 주셔야 됩니다 원의 중심에 힘을 주고 연필을 종이에 스치듯 그리는 거예요 친구들 보면은 둘 다 힘을 줍니다 연필과 중심에 힘을 주니까 연필이 안 움직여요 너무 힘을 주어서 연필은 종이를 스친다 스쳐 지나가는 거 알죠? 바람에 우리 볼을 스치는 것처럼 스쳐 지나가게 그리시면 됩니다 꼭 원을 진하게 안 그려 주셔도 돼요 지금 원이 밑에 보면은 짤려져 있죠 동영상 잘 보일까 모르겠네요 지금 어느 부분 진하고 어느 부분 약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돌려서 그려주시면 돼요 원을 한 번 말고 두세 번 이렇게 돌리다 보면 원의 지나기가 진해지겠죠 그렇죠? 원을 한 번에 그리려고 연필에 힘을 주게 되면 중심이 움직여 버려요 중심은 그대로인데 연필에 힘을 주게 되면은 중심이 틀어집니다 그러면 원이 자꾸 이상한 모양으로 나오게 돼요 아마 3학년 친구들 중에서도 원을 이렇게 그리는 친구들도 가끔 있을 거예요 이건 중심이 틀어져서 그렇거든요 중요한 거는요 연필을 종이에 스치듯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학생 중에서 원을 그릴 때 연필이 안 돌아가니까 연필을 만지고 돌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렇죠? 연필은 손으로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연필을 만지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바뀝니다 그래서 원을 그릴 때 손을 대지 않고 잡을 때에도 손잡이 부분만 잡으셔야 돼요 잡을 때 손잡이 부분만 잡으셔야지 이렇게 잡게 되면 이렇게 잡게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꼭 손잡이 부분만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연필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연필을 이렇게 잡고 돌리는 친구가 있어요 지금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 연필을 이렇게 잡고 돌리는 친구인데 그러시면 안 돼요 연필을 잡게 되면 반지름의 길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고요 쓰다 오면 가끔 연필이 틀어질 경우가 있는데 혹시 원 모양 이상하면 연필 끝이 잘 맞는지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잘 맞죠?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자 주의해야 될 거 지금 중심에 힘을 주고 원을 그리는데 연필 부분을 손으로 만지고 돌리면 원이 찌그러든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컴퍼 사용법을 알아봤는데 여러분이 직접 따라 하셔야 됩니다 사용법 눈으로 동영상만 봐서는 아마 그리는 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 더 형이 있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형이 있어서 형이 먼저 컴퍼스를 사용하는 걸 배운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컴퍼스를 보면 가끔 손자의 부분이 떨어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힘을 너무 세게 주거나 아니면 떨어뜨리게 되면 가끔 손자의 부분이 약해서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손자의 부분이 없으니까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손자의 부분이 없는 컴퍼스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방법은 똑같아요 종이하고 아니 연필하고 중심의 끝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지금 끝에 잘 맞았죠 아주 잘 맞았어요 그리고 컴퍼스에 지금 중심을 0에다 대고 반지름이 3인 반지름이 3인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반지름까지도 쟀습니다 자 아까 선생님이 원을 그릴 때 경우에는 반드시 손잡이 부분을 잡고 돌리라고 했잖아요 이런 경우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버리면 아깝죠 컴퍼스 보시면 여기 나사 부분이 있어요 두 개를 조인 부분이 있는데 여기를 잡고 돌리셔도 됩니다 이 부분을 이 부분을 잡고 돌리시는 거예요 자 중심에 힘을 주시고 연필은 이렇게 돌아가게 헐렁헐렁한 다음에 스치면 됩니다 만약에 원이 좀 흐리다 그러시면 여러 번 돌려서 그러시면 돼요 그러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 잡을 때 옆에를 잡게 되면 원이 틀어지게 됩니다 보면 옆에 부분을 잡고 돌리게 되면 원 모양이 나옵니다 그렇죠 손잡이가 없는 경우에는 꼭 옆에만 잡으셔야 돼요 여기 나사 부분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잡고 돌리게 되면 원이 그리다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죠 원이 지금 반지름이 줄어들게 됩니다 손질바 있는 컴퍼스도 마찬가지고 손잡이 없는 컴퍼스도 마찬가지고요 옆에 부분을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컴퍼스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연필을 잡고 이렇게 연필을 잡고 돌리면은 안 됩니다 그럼 반지름이 줄어든다고 했어요 이렇게 컴퍼스를 사용한 거 알아봤고요 손질바 있는 경우 손잡이가 없는 경우 우선 여러분의 동영상을 보시고 연필과 중심과의 길이가 맞지 않을 때 연필이 더 길 때 짧을 때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그리고 중심을 맞추고 원을 그릴 때 연필에 힘을 주지 않게 그리는 걸 연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꼭 따라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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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